유일하게 제 꿈을 응원해주고 용기를 준 사람이 제 남자친구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네요 가려면 가 뭐? 근데 너 나 떠나면 평생 외할걸? 나중에 내가 지금 너한테 직접 되는 놈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갈 거니까 내가 진짜 간다 가면 어쩔 건데 당연히 안 놔주지 사랑하는 여자로 보여줘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아무래도 없던 것처럼 먹고 자고 먹고 떠대고 이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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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보고 싶어 어휴, 저거는 좋지요. 미팅이로 커플이네. 여기요. 여기요. 제 남자친구예요. 오빠 인사드려. 우리 회사분들이셔. 저 지수씨. 내일 봐요. 내일도 이야기해줄게요. 저 내일은 카페에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건우씨 얘기 들으니까. 누가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요. 난 너만 사랑해. 나도 뭐. 나도 뭐. 사랑해. 만약에 내가 그때 오빠 잡았으면 만약에 내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오빠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 오빠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 미안해. 네. 미안해. 그래서... The one that got away The one that got away The one that got away The one that got away